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꼭 들어가야 하나요?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꾸 기후위기 말고 나이 집중을 해요 계속 언론사 같은 데서 되게 흔하게 오는 질문이 여기서 가장 어린 활동가가 누구냐? 오늘 학교 빠지고 온 청소년이 누구냐? 이런 사실 저는 약간 그 원하시는 이미지에 진짜 빗나간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학교 단단이고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퍼지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런 변화를 만드는 시위 같은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처음으로 3월 15일에 계속 시위를 하게 됐었는데 시작! 5! 7! 4! 3! 2! 2! 3! 4! 오늘 우리가 외치는 요구사항은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평범하게 누렸던 권리들과 일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미래에는 걱정 없이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기특하다, 대견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댓글에서는 되게 많이 있었죠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기특하다, 대견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그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얌전히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안 자는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기운도 하겠다고 학교를 무당 개석하겠다, 시위를 하겠다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입시 본격 시작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시면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자체를 도망치듯이 했었어요, 약간 학생이 시위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학교 측에서는 어떤 징계라든지 하는 직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제 아침에 출석을 하고 1교시 시작 전에 학교를 그대로 뛰쳐나와 탈주를 해서 폐기롭게 갔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쫄아서 막 그때 엉엉 울고 겁도 많고 어른들도 되게 무서워하고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사회 안에서의 교류도 있는 편인데 만나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기 사업 얘기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자기네도 후원의 밤을 불러다가 발언을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들이 상을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감사하면서 받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감사함을 표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너네가 이제 기후 운동 만들고 사람들 관심 좀 받았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뭔가 친절하게 대하고 안 하면 이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막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20대였기 때문에 이들을 뭔가 케어하는 사람처럼 많이 불려줬었던 것 같아요 애들 통제시켜라, 정신 케어 시켜라 옆에 있는 건 동료들밖에 없고 두 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더러운 거리거나 사고를 치는 게 조금 많으세요 비교적으로 챙긴다 라기보다는 보통 한 명이 발언을 해도 세 명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수정하고 피드백하고 체크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할 때는 부림님이나 행정님이 대신 그렇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굴이 찍히고 계속 보도자료에 실리는 거 자체가 그렇게 달갑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이걸 누가 또 퍼갈까 약간 이런 생각들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서 뭔가 똑같은 이야기가 비루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해야 되고 이번 기자회견은 좀 주제도 딱딱하고 청객만이 만드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방식된 분위기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면 그래도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아 또 쟤네 운동권 애들이 또 뭐 하네 라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기자회견의 이미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시위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계속 깨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옛날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이 되던 테러디인데 그냥 당근을 흔들고 있으면 알 못할 부당한 일이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들 이런 걸 말을 하는 메시지처럼 약간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말 못할 사정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싸군 당근을 부어버리자 그냥 기후 정상 회의를 했었거든요 한 번 근데 그때 저희는 뭔가 새로운 NDC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줄이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썩은 당근을 217kg을 BDP 앞에 쏟아붓고 당근을 페이스도 같이 쏟아붓고 불법이 아니었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어워즈도 했었다 제일의 기후력적 어워즈 정보한테 안고 없는 찐빵상 뭐 기업할 때 진짜 웨이러상 뭐 이런 뉴스레터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IBCC 유채화 보고서라던가 특성장기본법이라던가 쉽게 정리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면 알아야 되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니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 거야 우린 잘하고 있는데 니들이 그냥 멍청해서 모르는 거야 라는 결론이 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제약들을 뭔가 넘어서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탄소중립위원회를 꾸린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2050년이라는 먼 시점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 청년 단체들도 넣으면 되겠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기존에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 구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 결정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많은 고민 끝에 탄소중립위원회에 저희 내부에 있는 활동과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논의되는 것들은 석단발전소가 2050년까지 있는 안이 나왔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몇몇 분들이 다들 석단 얘기하니까 너는 그냥 결석시 했을 때 애로사항이 뭐였는지 이런 이야기나 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청소년이나 청년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명분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서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퇴를 결정하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걱정돼서 해줘요 세상적으로 이 위기는 너무 거대한데 같이 고민을 나누고 맛있는 막 비건 밥집도 찾아다니고 그냥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진짜 시각이겠다 어려워 조명이 나를 검수하네 방금 좀 때려주세요 멈춰 항상 힘이 되긴 하죠 같이 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자회견 갔는데 난 내 나름대로 목소리를 크게 말했다고 생각했거든 현재의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것 같은 독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미래로 떠넘길 거였으면 30년 후에다 정치를 하지 왜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형님이 나한테 화내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웃겼었어 우리 집 발언할 때 보면 조금 약간 진정해서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기사 같은 거 뉴스 같은 것도 막 다 찾아보고 할아버지한테 또 카톡 보내주고 또 작은 아빠, 엄마, 친구들 다 자랑하고 다녀 창피하다 진짜 제발 성형이가 원하는 말을 빨리 성취해서 울산에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래? 근데 엄마 기후기 해결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 더 걸릴 거라서 그럼 너 엄마랑 평생 같이 못 살아야겠네? 아 진짜 아무튼 우리 집이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좀 크게 느껴버렸던 것 같아요 오래된 빌라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폭염 때 에어컨이 없는 그 집 안이 밤에 잠을 잘 때 가족 한 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대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불을 가지지도 않았고 가족 한 명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울산에 살고 있었는데 태풍이 두 번 지나갔었거든요 원전도 두 번이나 멈썼었고 저희 집이 원전으로부터 30km 믿어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내가 여기를 멀쩡하다고 믿었고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기후위기 반과는 위헌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헌법소원에 청구를 했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생존권 같은 권리들을 다 침해하고 있다는 걸 기후 헌법소원을 내부에 있었던 19명의 활동가들이 원고가 되어서 같이 청구를 했고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어요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다 했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피해 있는 거는 철강산업 같은 특정 산업들이지 생존권 침해나 어떤 그냥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철강산업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원실가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기후위기를 가장 많이 악화시킨 주범이고 원실가스를 빨리 줄여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기후위기의 당사자다 근데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막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다 승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에 대해서 승소하고 기후위기 대응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실제 막 그런 해외에서 막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보충 서면 제출을 하고 헌재의 응답을 기다리고는 있는 중에 있어요 청계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난 기후위기라는 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뭔가 사실 저는 지금 당장 재난이 와도 죽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대상이 아니기는 해요 그냥 당사자라고 말했던 그런 청소년들 또는 실제 기후위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사람들 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약자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후 문제가 단순히 환경문제라고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 취급될 수 없고 정의의 문제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걸 뭔가 채워하게 되면서 모두가 안전할 수 없다는 말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대담하지는 못해요 뭔가 발언하거나 기자회견하거나 할 때마다 매번 떨리고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최근에 대선 후보들을 만나고 왔는데 정말 긴장됐거든요 그냥 TV에서 보면 사람들이었고 가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었었어요 같이 모이면 용기가 생겨요 혼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더 있을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고 나니까 진짜 더 큰 변화를 만드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었고 속살면서 못할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어요